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는데요. 다루지 말죠. 다루어야 돼요.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로 임명이 됐고요.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결국. 일단 총평부터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코멘트를 했습니다. 윤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가 참 이상하다고요. 일단 돌려막기가 많다. 즉, 자진교체가 있다고 그러는 것이고요. 또 선거를 빙자해서 사직을 많이 했다. 선거 출마가 우선인데요. 이번 건, 즉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의 대사로 임명된 것은 저는 기존의 금도를 어긴 것이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좋아하지만 정말 막장 인사인 것 같아요. 금도를 어겼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적 관심이 첨예한 사건.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최상병 사망 사건인데요. 주요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사법질서를 교란시켰다라는 것은 물론 외교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즉, 뭐냐면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서 보낸 적이 있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대사직 임명이 출국금지를 풀기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명 정권 대사직이 사법적 도피처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자괴감도 들고요. 허망하죠. 그래요? 또 호주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들고요. 또 호주한테 좀 미안해요. 한꺼번에 막 쏟아내시니까. 왜냐하면 호주는 우리에게 되게 주요한 나라이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그러셨네요. 그리고 2021년 12월에 호주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풀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에게 첫 국빙 방문의 기회를 준 나라예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호하셨는데 그때 저도 수행을 했어요. 결국 대한민국 외교의 꽃은 대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최전방 지휘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대사를 정치적 판단이라는 미명하에 피의자가 임명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JB타임스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 지수 많이 떨어지고 독재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건 정말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오늘 좀 세게 말씀하시네요. 차분한 톤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 대사가 공석이었던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이름을 어차피 공인이시니까 김완중 대사가 알려주기로는 오늘 오전에 시드니를 출발하는 한국행기육비행기를 탄다고 하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12월에 얼마 안 됐네요. 12월 말에 임명되셔서 가셨어요. 그럼 한 15개월 정도 하셨나요? 보통 대사 부인, 그러니까 한나라 대사로 한 얼마나 있어요? 보통 평균? 통상 2년 플러스 봅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3년 정도 보는데요. 어쨌든. 그럼 좀 빨리 교재된 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은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래요? 네. 본인은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럼 2022년 12월이면 윤석열 정부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월이라는 날짜가 중요한데 12월이 정기인사 시즌입니다. 지금은 3월이니까 수시인사로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이종섭 전 장관 지금 대사로 불러야겠죠. 이 대사는 소위 수시인사에 들어가는 거고 특임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관료 외교관은 정기인사에 주로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 국가에 특정 인물을 보내야겠다라는 외교적 소요가 있을 때는 특임대사라는 것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호주 간에 특수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호주 대사로 임명한 배경 중에 하나로 방산협력권 이런 걸 언급을 하죠. 방산협력은 한국과 호주 사이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은 잘 알려진 사항이고 호주가 또 자신들의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이런저런 국방 자산 무기를 구입하는데 우리 k9 자주포하고요. 수출하지 않았나요? 최근 제가 기억하기는 23년 7월로 기억하는데요.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가 우리나라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수주 직전인 거죠. 이거는 문재인 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력하는 사안인데. 아니 왜 그걸 팔기 위해서 전직 국방장관이 가야 합니까? 그리고 이건 좀 희한하죠. 국방장관이 무기를 팔아야만 팔립니까? 그것은 방사천소관이고. 방위사업청.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는 업체의 몫이기도 하죠. 저는 그것은 너무 사후적인 논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출국 금지된 인사를 해제시켜 해외로 보내야 할 만큼 무엇이 급한 것인가라는 질문도 됩니다. 바로 거기인데. 그러면 인사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대사도 인사 검증 대상이죠. 그럼요. 그러면 출국 금지됐는지 안 됐는지 당연히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실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제 경험을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외교부 1차관으로서 내부 보직 하나가 인사위원장입니다. 1차관이 인사위원장입니까? 외교부 인사위원장. 이것도 징계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시즌에 특정 인물 혹은 인사 소요가 제기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고요. 검증하는 것은 저희 때까지는 청와대였죠. 대사에 관한 인사 검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대사이기 때문에 보다 아주 촘촘하게 합니다. 특히 특임대사는 외교관료가 아니라 정권이 혹은 해당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물로 소위 외교관과 밖에서 데려오는 사람이 또 송곳처럼 합니다. 그런데 이정섭 대사같이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수사선상에 고의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출국금지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검증을 저도 세 번 받아봤지만 당연히 관련된 질문이 있고요. 관련 질문이라면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 연루된 게 있습니까? 연루된 거냐 기소가 있느냐 수사받고 있는 중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외교부는 몰랐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는 적실성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탑다운으로 리스트에 내려왔을 것이고 이정섭이라는 인물이 외교부가 지금 멀쩡히 근무하고 있는 호주대사 좀 바꿔주세요라고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본인들도 놀랐을 거예요. 외교부들도. 그렇게 보세요? 공수처가 지금 출국금지를 시켜놨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가 몰랐다는 것은 법무부가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관리단 그리고 검증 주체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정말 아닌 것이죠. 그걸 또 용산 대통령실이 몰랐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 수준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람을 모르고 특임정권대사로 보낼 만큼 수준으로 떨어졌습니까? 이거는 국민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같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나라마다 이른바 급이라는 게 있습니까? 대사에도 급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4대 강국에 파견하는 대사는 특임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인데요. 거기는 우리 외교안보의 중요한 축이고 하니 좀 중량감 있는 인사를 보냈죠. 그래서 심지어 전직 외교장관도 보내기도 하고. 장관 출신 많이 갔죠. 그리고 총리도 갑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도 주미대사 출신이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는 1급지와 2급지가 있습니다. 1급지라고 하면 통상 차간보직을 마친 1급 관료들이 가는 지역입니다. 뭐 이를테면 프랑스, 영국, 뭐 이를테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우리 주요 교육국 되겠죠. 2급지는 국장을 마친. 그러니까 2급 국장을 마친 건데 호주는 기본적으로 2급지였습니다. 그래서 통상 본부에서 국장을 마친 분들이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한국과 호주의 관계가 좀 더 두터워지고 중요해짐에 따라 1급지로 격상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한 김한중 대사나 그 전직 대사도 외교부에서 기조실장 혹은 재형실장 의전장을 했던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호주가 무거워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래도 차관보를 지냈던 사람이 가는 자리인데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갔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첫 케이스죠. 호주에 관해서는. 그런데 저는 두 가지의 가정을 두고 시나리오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지금 부임한 이 대사가 정말 깨끗한 분이라고 쳐요. 아무 사건은 연료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 무거운 인사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을 했던 분이 현지에 도착하면 호주 외교부의 국장 정도를 상대로 교섭을 하는 것인데 그건 좀 서로 연구한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4대 강국의 대사관에 가면 소위 차석대사 공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건데 호주에는 그런 게 없죠. 공사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라 해도 급이 높은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좀 그래요. 두 번째는 아니 왜 굳이 무엇이 급하길래 무슨 동기가 있길래 혹은 무슨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피의자 신분을 호주에 보내야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의 피고발인이고 이종석 대사가 그냥 대사라고 불러야 되죠. 이종석 대사는 고발된 사람 피고발인. 형사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됐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일단 그런데 그 문제를 제외하고 그냥 이종석 대사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한번 가정을 해보죠. 우리도 보통 주한미국 대사가 올 때 어떤 레벨의 사람이 오는가. 이 사람은 되게 중요한 거 같고 높았던 직위에 있던 사람이 온다. 이런 거 화제가 되고 이런 점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을 지내는 사람을 보내면 호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분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까? 멀쩡한 전임 장관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이가? 수사 대상이 올라 있는? 그러면 호주에서는 아그레망을 줬기 때문에 신임장의 사본을 가지고 어제 출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그거인데 호주 언론의 반응을 봐야겠죠. 그럼 호주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썩 그러니까 유쾌하지는 않다? 저게 그게 궁금한 점이에요. 아니 장관 보내주는 건 땡큐. 그만큼 한화관계가 발전했으니까. 그런데 저렇게 잡음이 있고 문제 있고 공항에서까지 국회의원 등등이 출국을 반대하는 인물들이 뭐가 우리에게 좋겠어라고 하는 거고요. 한 가지만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대사가 현재에서 하는 활동은 주로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그 나라와 교섭하는 정무역역이 있고요. 또 양국 간의 경제 외교가 있고요. 세 번째는 현지에서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영사 업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거기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 영역의 업무를 잘하려면 또 잘하라고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분을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방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대사로 나간 게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정부 때 김장수 장관 출신이 주중대사로 간 건 기억이 나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 기억이 별로 없는데 혹시 전략이 좀 있습니까? 저기 저도 성함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군사정부 시절엔 많았죠. 그때는. 그때는 정말 많았죠. 아프리카로도 가시고. 민주화 이유로 한정을 하면. 각 정부마다 있죠. 있긴 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도 있었는데요. 강약을 조절하고요. 특히 그러니까 특임대사로 임무를 주고 그분들에게 특정 영역의 활동을 명확하게 하죠. 이거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 중 소위 캠프에 가담해서 정권의 탄생을 도운 분이라 할지라도 검증에 이 정도 사안이 다 떨어졌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질문을 드리고 이 주제는 좀 마무리하죠. 공수처 수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럼 호주 대사를 다시 불러서 수사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지금도 이렇게 나가는 마당에 외교적이 중요하다고 해서 한국과 호주 간의 외교가 중요하다고 해서 안 들어오면 그만 아닙니까? 안 들어오면 그만입니까? 그래서 무슨 여러 가지 사유를 대겠죠. 그래서 서면이나 26시간 만에 출국금지를 해제시킨 나라입니다. 정부죠. 그러면 아니 원만한 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좀 제가 이 사안이 터지고 여러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 주류 외교가 있어요. 다들 화가 엄청나셨더라고요. 화가 났다? 어떤 점에서?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단순히 외교 공간의 대사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연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전 세계의 외교가들이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까 봐. 알겠습니다. 좀 창피해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평화교섭본부 얘기를 하셨었어요. 교수님이.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왔던 게 조직을 바꾼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바꾼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이것도 총평을 먼저 해 주신다면. 글쎄요. 마음이 아파요. 왜 또.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평화라는 이름이 이제 사라졌어요. 평화라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예요. 일단은 상당히 멋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화를 교섭하는 본부가 있어서 그 밑에 국단이 조직이 두 개나 있고 본부장을 차관을 만들어서 한반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북한에 대한 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섭을 대한민국과 주도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저는 외교 전통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의 근 20년 정확히는 18년 동안 유지되고 있던 조직이에요. 심지어 박근혜, 이명박 때처럼 아무것도 안 돌아갈 때도 이게 지속되었던 거예요. 조직은. 그런데 이게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놓고 봐도 교섭이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 지금 반점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한반도 평화에 관련된 업무가 이제 축소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외교전략정보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아마 이게 올해 상반기 안에 끝날 텐데요. 기존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는 2국 4과였습니다. 북핵기획단 그리고 평화기획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국 3과로 축소가 되는 모양입니다. 조직이 축소가 되네요. 차강급 조직이었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한반도 정책국으로 축소되고 외교전략기획관, 실외교정보기획관이 생긴다고 하는데 여기서 기획관이 국장은 아닙니다. 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급이긴 하지만 국의 사이즈가 크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비핵화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제재도 해야 되고 사이버 안보도 해야 되고 심지어 탈북자 업무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보전략본부로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해를 구했는데요. 글쎄요. 이런 것들을 외교부가 안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 장관의 멘트는 뭐냐면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이버 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했다는 현실을 감안했다. 이거는 제가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동안? 평화기획단은 일단 탈북자 업무 했고요. 그리고 북핵기획단은 제재 관련 업무를 했고요. 제재 관련된 업무에서는 사이버 관련된 업무를 했어요. 사이버 관련된 업무도 포함해서 했다는 말이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외교부 건물 14층에 위치한 평화교섭본부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마치 그것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당장 북한과 협상과 대화가 부재하지만 관련국들과의 조율, 심지어 러시아까지 대화할 수 있는 게 평화교섭본부입니다. 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특공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지금 n분의 1로 좀 격화시킨 겁니다. n분의 1이라고 하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라고 하는 것이 딱 있었는데 이제 한반도 평화정책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국 중에 하나로 된 거고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적 노력 그리고 집중도는 떨어질 것입니다. 이게 시기도 중요해요. 왜요? 미국과 중국에서는 요새 새로운, 새롭다라고 할까요? 근래에 들어보기 힘든 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로서는 좀 익숙한 건데 2월 3일과 4일 연속으로 백악관 국간보의 아시아대왕주 선임보좌관 미라랩후퍼라는 분이 있는데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뭔 말이에요? 중간 조치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를 한꺼번에 이룰 수 없으니 북한과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중간 조치가 무엇인지 좀 파악하겠다. 이게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했던 종전선언이라든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조정이랄지 제재 해제랄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랭귀지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정하고 조율하는 게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입니다. 그런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한반도 상황에 미쳐봤을 때 위협 감소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위협 감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로 간에 훈련 줄이게 하고 군비 통제 같은 거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된 군사합의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또 국무부에서도 3월 5일 날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거다. 똑같은 얘기가 나왔네요. 이분들 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소위 지금 보수 세력이 욕하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의 에센스거든요. 그런데 중간 단계를 설정했다는 것은 대화하자 협상하자는 얘기잖아요. 북한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죠. 게다가 3월 7일인데요. 며칠 전이죠. 중국 왕위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양해가 끝나면서 한 기자회견인데 근본적인 길은 평화협상을 제기해 각 당사자 그러니까 미국, 중국, 한국, 북한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거 평화기획단에서 했던 거고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밑에서 뭔가 진행이 되고 촉상 그런 겁니까? 게다가 북한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에 관련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도 방송했지 않습니까? 우리만 지금 북한 문제가 제재하고 사이버 안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정말 뭔 일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당선, 아니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되었는데요. 사실상. 그의 스탠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시기가 좀 애매하다 지금. 꼭 지금 했어야 했는가. 좀 더 미리 했으면 어떠실까? 미리 혹은 나중에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저는 지금 이 중간단계 설정을 갖고 오는 얘기인데. 추진력이 있겠냐? 임기 말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중간단계 설정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뜻을 깔고 있는 건데. 협상하자는 얘기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정보본부로 돌려버리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안 맞죠. 아기가? 네. 게다가 지난주에도 방송했습니다만 이 조직 문 닫기 전에 본부장이 떠났죠. 네. 그렇죠. 입당한다고. 네. 국민의힘이 입당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종섭 건도 그렇고 김건 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직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그 자체 형질 변환 그리고 잦은 주요 외교안보 직위의 교체 그다음에 이런저런 외교 참사 혹은 쇼핑 그리고 음주 이런 걸 다 한 바스킷에서 넣고 대한민국 외교를 평가해 보면 참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가지런함이 없고 전략이 없다. 번잡하죠. 그리고 금도를 어기는 일들이 많고 아니 외교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의 허용의 공간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사법적 돕비처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종섭 대사 임명 같은 경우에 바로 그것 때문에 논란이 계속 되어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한반도 장책이 어떻게 조장이 될지 변화가 될지를 사실 예의주시하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뭔가를 끌어갈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 아닙니까. 오히려 원론적으로 놓고 보면. 원론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 파트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였던 거 아니에요. 네.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안에 축적된 여러 자산이 있어요. 직접 자산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한반도 문제만 생각하라고 만든 조직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예요. 당장 현안이 없다더라도 두 기획단으로 하여금 여러 로드맵을 짜게 하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에게 지적으로 압도해서 외교적인 방향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게 하라고 하는 것이 평화교섭본부였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마무리하시죠. 되게 기다렸다는데. 아니. 여기만 오면 너무 월요일 아침에 상쾌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